느헤미야 90장 말씀 레이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붓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요하께 부르짖고 또 레이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리아와 세레바와 포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요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종교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요호하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롤 성신과 땅과 땅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청군이 죽게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요호하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난족속과 해족속과 아무리족속과 브리스족속과 여부스족속과 기르가스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줄이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메 주는 의로 우시미로 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국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날아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니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윤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시그릴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윤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여기시며 더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궁혈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사십 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곳 해수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정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난한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경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남몬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이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정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곤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죽게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죽게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국률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로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헌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재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이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임봉한 자는 하가리아의 아들 총독 루헤미아와 시드기아 슬아야, 아사리아, 예레미아 바수홀, 아마리아, 말기아, 하투스, 스바냐, 말루 하림, 무레못, 오바다, 다니엘, 긴누돈, 바루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아, 벨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이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하나닷의 자손 중 빈노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불라야, 하난 미가, 루호, 하샤바, 사쿨,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부니, 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고파로스, 바핫, 모아 엘람, 사쿠,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도, 노베 막베아스, 무슬람, 해실 무세사벨, 사도 야뚜아, 부랴다,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학숙 할루히스, 빌하, 소베 루흠,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안안 말루, 하림 바하나, 인이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너드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고치식과 청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요호와의 모든 개명과 규례와 윤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유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 개를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재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뇌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요호와의 재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요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과 소화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세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십일조를 뇌사람들에게 줄이라 하였나니 이 뇌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십일조를 받는 자임이며 뇌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오 뇌사람들은 그 십일조의 십분의 일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뇌의 자손이 거제로 들인 국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송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